여러분이 봤을 때 사회적 거리 두께가 가장 안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식당이나 음식점이 제일 감염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식당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당이 그나마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식을 입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미 안에 다 벗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부터 벗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안 지켜진 곳이 음식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담배 피울 때 서로 마스크 벗고 얘기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쌍봉ọn 스스 Настасть 스스